1.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95가지 데자보로 시작된 운동이자 사상은 제가 보기엔 석방 같았어요. 석방.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사람들을.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고민해 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석방의 아이콘이거든요. 우리를 다 석방시켜주신 거예요. 죄에 어떤 석방되는. 근데 뭐 또 제 얼굴에 침 뱉겠는데 한국교회는 성도를 너무 구속해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분명히 2000년 전에 육수법이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여튼 구속과 석방에 대첩조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500년 전에 캐톨릭이 지금보다도 몇 천배 더 사람을 구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농민들에게. 근데 구속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마귀가 우리를 구속하려는 이유는 우리를 지배하고 자기를 뜻으로 하기 위한 건데 성도를 구속하는 이유는 그 당시의 기득권이 자기 마음대로 쾌락적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성도들을 구속했겠죠. 여러 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근데 그것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잖아요. 루터가 고민을 하다가. 죄에 민감했던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자기가. 그러고 나서 완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완전 해방.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 같은 거죠. 그때 양반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너희들이 왜 글을 알아야 돼? 성리가 대국의 순리를 거스르고 질서와 안정을 하친다고 그러면서 우리 애도 천자를 알고 있다고 스물여덟 자를 웃으면서. 그때 왜 그랬겠어요?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약자들은 해방됐죠. 종교개혁은 그런 어떤 농민들, 민중들, 약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찾으셨던 그 어린 양들을 되게 속방시켜줬다. 자유롭게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찬송의 중요성을 말하기 전에 그냥 인간에게 있어서 음악의 중요성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태초부터인 것 같아요. 성경체에도 써있듯이. 그냥 항상 음악을 사용해왔어요. 인간의 사상, 생각하는 바, 지향점, 아니면 슬픔, 아니면 남한테 얘기 못했던 감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응축되는 지점이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플 때 노래를 부르고 기쁠 때 노래를 부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할 때 당연히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게 음악의 존재이다 보니 예배가 음악이 50%가 넘어요. 저는 그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30분 듣는 것보다 찬양 3분 듣는 게 더 은혜일 때가 있고 목사님의 말씀은 기억이 안 나도 찬양 가사는 기억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음악에 가진 힘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음악의 어떤 기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돌이키고 묵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 부류를 위해서 저 같은 찬양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거는 힙합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그래요. 힙합이 한 4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젊었을 때 힙합이 없었는데 어떻게 힙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음 세대들은 이해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찬송가는 단선률 찬송가가 있을 때는 다선률 찬송가가 악마의 음악이었어요. 클래식 찬송가가 있을 때는 지금의 모던 락 찬송가가 악마의 음악이었단 말이에요. 계속. 전 여기서 그들이 공감 못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교회 밖이 어디죠? 교회 밖이 어디예요? 교회 밖은 우주인가요? 어디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100년이 지나도 랩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1000년이 지나면 랩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그 현상. 대신에 랩을 평소에 다른 음원 사이트로 라고 접하면서 교회의 장벽을 낮춰줄 수 있겠죠. 그렇게 오히려 장려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 안팎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장벽을 높이는 짓이죠. 그런 아예 개념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루터 때 종교개혁도 농민들이 들고 이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바뀌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개혁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항상 사회 제도가 제도적 측면, 의식 측면 두 개가 돼야 사회가 변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다 배우잖아요. 일반 사회 시간에. 그냥 교계 뉴스를 보고 이러고 다면 부역자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거를 저는 무인신차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면 또 가서 거봐야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또 책임감 없이 사는 저는 그런 태도는 종교인을 떠나서 그냥 지향해요. 스스로 예배하는 법도 좀 우리가 배워야 되고 말씀을 통해 묵상에 이르는 법도 우리가 스스로 단련해야지. 아니 내가 몸짱이 되고 싶으면 내가 운동을 해야지. 어디 간다고 누가 내 몸을 주물러서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팔굽혀기하고 내가 윗몸을 키야지 근육이 생기죠. 영적으로 내가 근육이 만들어줘야 단단해지는 건데 다들 가만히 넉넉한 게 너무 조금 답답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루터가 지금 온다면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형교회가 하나 있는데 모든 대형교회인 것 같아요. 그 대형교회 예배 끝나는 시간에 사람들이 우르르 나면 광장에 서 있을 것 같아요. 큰 피켓을 들고. 여러분이 들으신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루터가 오면 교단 사무실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루터는 알았을 거예요. 말이 안 통할 거라는 걸. 자기가 수도사로서 겪었을 거거든요. 그 나이 드신 기독권을.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거나 교단 사무실을 테러하진 않고 성도들이. 왜냐하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루터는.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이들 찾아 나섰잖아요. 그 광장. 제가 생각하는 대형교회가 있어요. 예배 끝나면 우르르 나오거든요. 그 광장에 큰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것 같아요. 날씨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